어 있어 있어 그 액션이 있어가지고 거리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 우리 굉장히 능력자다 어머 어머 고맙습니다 아 발렌자 감사합니다 반성해라 반성하세요 뒤에 계시는 분들 반성들 하세요 어머 예뻐라 어떻게 쩔 됐냐 청춘한 님이 저런 모습을 해요 메리 이뻐라 이거 준비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이런게 우리 사진 한 방 찍어줘요 우리 다섯 명 진짜 어머 진짜 저기 어디 계세요 우리 이거 영상에도 담아도 좋고 사진 한 장 찍어줘요 진짜 너무너무 이쁘 어머 어머 너 진짜 발렌타인이라고 진짜 너무 이목하다 반성하라 반성하라 이런 영상 갈증 갑자기 되게 슬퍼요 저희 사진 한 방 같이 찍을게요 오셔요 오셔요 우리 그래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오실 수 있게 자 예쁘게 찍어줬어요 1 2 3 어 1 2 3 어 5 6 7 8 1 2 3 어 1 2 3 어 5 6 7 8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진짜 진짜 이 사탕은 저희 별이와 함께 할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우리 별이 보면 진짜 완전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진짜 구례와가지고요 받은 이벤트 이게 몇 개가 있는데 또 또 감동이 또 오네 어머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 돼! 들으면 안 돼! 여기 소리 들어가야 돼! 자! 저희는 준비됐어요! 저희는 잘할 수 있어요! 진짜 다 열려있어요! 어디든!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잘 보관해주세요! 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이 꽃이랑 참 잘 어울리는데 진짜 방금 청춘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진짜 음악 그지가 내놨겠어요! 일러야지! 우리 단장님이 음악 좀 좋은 거 들으래요! 이 고개 숙힌 남자들아! 이게 발렛나인데라고 우리가 꽃 선물 받았더니 뒤에서 얼마나 그냥 남자들이 구박을 그러나 못 살겠어요 엄마! 아버지들도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들 꽃은 하나씩 꼭 사주시고 사탕만 하나씩 꼭 선물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좋은 걸로! 진짜야? 또 이상하게! 신이씨 터진 거 보면! 또 신났어! 그래! 일단 받아 봅시다! 뭔지! 안 주나요! 안 주나요 아니야? 오오! 아니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도전해봅시다! 내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서 다 쳐버려가지고 두 번 다시 저런 표정 못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우리 작은 거인예술딸 우먼파워! 우먼파워 화이팅 한 번에 찍어봅시다! 작은 거인예술딸 우먼파워! 화이팅! 우리! 자! 저희 파이팅 좋죠? 저희 팀이 원래 목소리가 좋아요! 나 웬만하면 이런 말 안하는 거 진짜 자! 해봅시다! 우리! 자! 이 음악에 맞춰서 불만 미스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치기 시작합니다! 박수! 위로 박수! 후! 후! 이캬이 좋지! 또? 이 음악은 맞춰서 위로! 이 음악은 맞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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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분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 경력들이 다... 아니... 조등안이 털나고 시켜서 꼭... 자... 배디오를 한 번 신나게 올려드립니다. 밖에 지나가시는 분들 주변에 손 놓고 보시다가 박수 한 번 찾으세요. 음악이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니 앵콜... 하니 앵콜이라면 이렇게 얼굴을 안 난 얘긴데... 참... 요즘에 우리 시커들이 되게 열심히 앵콜 공연도 하는데... 어? 한 번 더 할 거야. 받고 이제 내려오세요. 깽가리 이쪽 주시고 우리... 삼신 힘드니까. 그치? 하나씩 봐. 아이... 두꺼운 거 써요. 자... 아 진짜요? 어머... 생각해 줬는데 안 되네. 전남편이지만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겠지만 우리 남자 셋이서 또 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주고 다 같이 할라 그랬는데 계속 할래? 그러면 좋고요. 저 한번... 갑시탈... 이 음악이 있긴 있는데... 우리... 세 분이 아직 합이 안 맞았어요. 이 합 맞추려면... 개고생을 좀 더 해서... 공주쯤 갔을 때쯤... 어허... 정말 영혼이 없어. 북치인데 영혼은 없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시기가 옵니다. 가을쯤 되면... 그 때는 또 딱 맞아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쓰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세 분이서 지금... 이제 준비가 되셨죠? 넌 니 차를 기다려! 어? 멈춰야지!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둘이 참... 친구 같으면서 형제 같으면서 형 같으면서... 참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삼 형제가요... 엄마만 틀리지... 아버지는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셋이... 딱 보니까 엄청 닮았죠? 똑같잖아요. 엄마만 틀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장갑 좀... 장갑 좀... 아니... 머리 아파가지고... 어... 참... 북을... 북을 만들고 장구를 만드는 손이라서... 손이 많이 이렇게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러시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세 남자의 쇼를...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속이시는 우리 아빠... 우리 오빠... 그리고 속이시는 우리 엄마... 맘에 드시면... 앉으시면 됩니다. 박수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앉으시면 돼요. 저희가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할만한 공연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자 셋이서... 다시 한 번 더... 3인조 공연 올라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더... 박수 한 번 더... 박수 한 번 더... 박수 한 번 더... 박수 한번 더... 박수 한 번 더... 박수 한 번 더... Oh, come to me, oh, come to me 지금 나의 향이 안좋아 우리, oh, come to me, oh, come to me 널 뭔가 계속 가만히 내 생기는 모습처럼 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내 발음이 소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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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놔야 집에 가서 안온다지 오늘 너무 놀려먹어가지고 집에 가면 혼날까봐 별도우지마 내 의경이에요 이게 이쁘게 생긴긴 했다 예예 주세요 돌려줘 근데 이거 그냥 별이 주잖아 왜그래요 진짜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속으로 괜찮다고 그러고 겉으로는 좋아하고 그렇지만 저는 괜찮아요 집이 들어가서 잘 자라면 괜찮아요 저에게 내가 한번 줄게 자 됐어요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맞잖아요 됐어요 오늘 결여되는거에요? 이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정이는 안 맞잖아요 속정이 중요한거에요 원래 그 뭐지 미국은 프라이빗하다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미국처럼 삽시다 여기 계시는 언니들 우리 원래 코리아 스타일 아니었어요? 애드로타 아메리카 스타일이었어요 저희가 직장 동료로 이렇게 열심히 이혼하고 근무하는데 그 정도면 아메리카노죠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웃었을때 우리 신인분파가 무슨향이냐면 오늘 저녁에 한번 한다 생각하신거 같아요 100%입니다 제가 아니 그러게 말하면 내가 선물이 되잖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오늘 저녁에 방금 유튜버 찍는데 전국의 나이전 변태로 찍혔어요 내가 작은가인님한테 한마디만 하고 올게요 신인분파가 더 좋아하시는거 같아요 예 맞아요 저기요 우리 작은가인치기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저분은 변태가 아니라요 조금 변태에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고마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연하에요 훨씬 어려워요 많이 말 못하고 그럼요 제가 능력이 아니라 동생이랑 살면 좋은 질을 알고 살아야지 똑바로 서요 솔직히 똑바로 서 지금 동생 누나가 내가 노래 먼저 부르기로 했잖아요 아 맞다 노래 먼저 할게요 나도 기감인가 봐 자꾸 기억이 안태되네 자 올라갈래요 넌 내려가 올라가면 안돼 풍갑쟁이 한곡 올려드릴게요 요거 올려드리고 우리 북하고 장과가 한번 놀고 그러고나서는 변경을 하겄습니다 우리 지원식꾸들 진짜 잘 놀죠 우리들끼리 신나고 재밌어야 여러분들도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렷하고 경례하려고 그래요 차렷! 노래 잘 못 불러도 이쁘게 봐줘야되요 차렷 경례! 차렷 경례! 찬성공연 차렷 경례! 예 그거 맞아야지 뭘 됐어 떨어져 불러도 됐어 자 맞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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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씁! 우우 마음이 눈 푸는 대로 흐름이 가면 가는데도 척척 흘린 내 빛에 한 번만 웃어른 마음 하나와 나를 한 번만 흘린 내 빛에 오늘은 어디에까 마스카라 리스킹에 불단날 곱게 압구 한 번만 고소는 맘에 다치파났리 섹시한 풍부가 생기어 수업하다 허기야 귀여워 허기야 귀여워 허기야 귀여워 자네와 나는 미션인 것들이 허기야 귀여워 허기야 귀여워 허기야 귀여워 허기야 귀여워 처음봐 지 piace 허기야 나 너는 비교력이 크게 heck 가진 인생 아스처리 소리에 어제의 슬픔을 놔 모두를 잊고 시친방에 돌아두세 저 탈출 시친방에 돌아두세 길이 오면 허는대로 길이 오면 허는대로 길이 오면 허는대로 길이 오면 허는대로 아이쿠만에 우리를 내밀세 한동안 고소하려면 자녀와 나를 설렘을 잊는가에 오늘의 머리에서 꽃단장에 차려입고 한분을 울어볼거다 한동안 고소한 밤에 당신과 나이 bloss길 꿈감쟁이요 꼬리야 귀여워 꼬리야 귀여워 자네의 하나는 빛lapping 것이 꼬리야 귀여워 꼬리야 귀여워 감사부담받아 또받지니께 신년만 참고서 오늘의 귀신을 다 모두 잊고 신나게 돌아오세 가슴은 눌지마 얼굴은 듣고 있네 우리는 그 꿈같은 길 한도만큼 서른 날이 우리 모든 모두가 꿈같이니 괜찮아요? 좋아하신다 다행이네요 우리 원숭이가 돈 받아 사랑해 이거 받고 별이한테 가 시끄러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도 하나 올려드렸어요 저희가 앵콜럭, 노래방 20, 30, 30 할 수 있는 가수는 또 아니라서 노래는 나중에 우리 단장님이나 실장님, 아니 이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나홍이 가수님한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기가 나요 우리 집에 가수가 셋이거든요 저희는 북장구 잘 치기로 소문난 팀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북장구가 자꾸 늘어요 줄지는 않더라고요 이왕이면 할거 짧은 노래로 하죠 짧은거 뭐하고 싶은데요 머릿속에 장타력 이런거 생각하는거 같은데 그런거 하지 말고 썸빡하고 짧고 굵게 가는걸로 하죠 그 뒤에서 생각하시는게 있겠죠? 아니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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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하면 싫어하셔 특히 네가 하면 싫어하셔 형 형 형 형을 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세요? 가위고 안했어요? 짱구장님 나오셨네 실장님 최실장님 오늘 잘 오신가요? 오늘 우리 최실장님 나오세요 대단하신 분 나오십니다 원래 이 극설일을 안하셨으면 원래 북장구의 명이 인간문화재 되신 분인데 하필이면 이걸 해가지고 인생이 빌어먹었어 지금 못써 없다면 그럼 못써 자 저희 한판 더 여러분들께 놀아드리고 우리 바로 순서변경해서 우리 짱구폰마님도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명이 최씨에요 땡땡 땡 이에요 근데 이름을 얘기 못하니까 우리 최실장님이라고 얼마전에 직급상승을 이룩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최실장님 어서오세요 오셨습니까 얼마전에 실장으로 진급을 하셨어요 저희 집안에 다들 여기 있어요 우리 실장님 여기 과장님 저는 격리입니다 제 격리를 보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우리 단장님을 포함하여 이하 저기 계시는 좀 검은 옷 입고 머리 뽀글뽀글 하시고 이 우리 한실장님 좀 근무하고 계시고요 한의사님 근무하 실장님이 너무 오래 있구나 한의사님 근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여성 두 분 계세요 우리 오교사님하고 저기 보시면 우리 청춘하님이라고 계신데 현재 인턴 근무 중입니다 3개월 근무가 끝나면 어 그때 이제 직급이 정해지는 거죠 누구 전속가수 계시죠 또 우리 전속가수님은요 특별히 고문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직급은 고문이라고 보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품반은 아니니까 아니 품반은 아니니까 고문 정도 하셔야지 어 노인들 고문 안해요 요즘에 요즘에 노인분들 고문 안해요 회사도 바뀌었어 그러면 가서 지부장이라고 할까요 지부장 어 협회장 정도 되시겠네요 회장님도 한번 모시고 계세요 저희가 요렇게 다들 직급을 갖고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자 라는 의미로 다들 부여를 받았습니다 우리 단장님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직급이라는게 생기면 자기 직무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요렇게 어 불러주시고 계세요 요즘에 이따 우리 땅구포만이 나올 때 최실장 나와라 요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따 해주세요 자 신나게 저희가 한판 더 놀고 저희도 선수 경격하였습니다 자 박수와 함성 한번 만지십시오 열심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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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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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